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 여기서 나 하는 거 봐! 응? 3 아 2 3 2 또또 안녕하세요 칫솔이에요 응 도담이 여기 카메라 봐봐 이거 봐봐 여기에 도담이 팩 하는 거 보여줘 까마 여기 보여줘야 돼 도담이 잘하는 거 응? 도담이 도담이 나 봐봐 봐봐 응 팩 좋아 제가 도담이가 이제 해보세요 꽁꽁이 여기도 그렇지 이쪽도 팩 세수 도다미 할 거야. 도다미가 할 거야? 도다미 할 거야? 도다미 할 거야? 알았어, 엄마가 이것만 해줄게. 도다미가 꼼꼼히 해. 이제 소금으로 닦고 도다미 할 거야? 응, 양 여기 있잖아. 이제 다 씻어야지. 와, 진짜 머리 장난 아니다. 어제 엄청난 악몽을 꺼서 5시쯤 깨서 7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악몽이 아닌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무튼 악몽이긴 악몽이었어. 아, 너무 기분 나쁜 것 같았어. 그래서 누워있다가 잠들었더니 엄청 늦게 일어났네? 오늘은 그 다음에 머리를 좀 자를 거예요. 제가요. 와, 진짜. 완전 여드름쟁이 됐어. 오늘은 오늘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육아의 날. 지금 제가 써보고 있는 건데요. 파란색 스티커를 붙였어요. 제가 썼을 때 아주 좋았던 이가 기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얘는 빨간색 스티커가 두 개나 붙었어요. 쓸 때마다 너무 안 좋다고 들어서 한 번 더 붙였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좋은 평가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엄청 크죠? 제 얼굴만 해요. 아, 나 이 크림은 좀 대충 있을 때 자극을 많이 받았을 때 쓰는 크림이거든요. 굉장히 건조했던 날이라든지 하여튼 근데 좀 바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마무리감이 엄청 산뜻하거든요. 끈적? 뭐라 그럴까? 수분감은 있는데 이 표면이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핸드크림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용량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1, 2, 3 작은 사이즈는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람마이드 캡슐이에요. 이렇게 문지르면 캡슐이 잘 터지는데 이 캡슐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컴퓨터 앞에다 두고 쓰고 싶어요. 딱 좋아. 저는 그리고 이게 무향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로션이나 크림이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용도는 향이 없는 게 더 좋더라고요. 향이 있으면 뭔가 거북해. 이 1, 2윤 세람마이드 크림은 저한테는 벌써 3, 2윤째인데요. 1, 2윤? 2, 2윤? 3, 2윤? 궁금하신 분들은 써보실 수 있게 제가 총 100분께 맞나? 나눠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립밤은 제가 전에 토페 크림인가? 거기 거를 인스타그램으로 추천드렸는데 추천드린 이후로 그 립밤이 없어졌어요. 토피 크림인가 뭔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돌아온 스킨푸드. 스킨푸드가 우리 작년에 말 진짜 많았잖아요. 없어진다. 실제로 단종되는 제품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다시 나온대요. 진짜 너무 좋은 제품들 많았는데 진짜 아쉬웠거든요. 너무 다행이야. 도담아! 도담아! 잘했어! 엄마 앉아봐! 오우! 모르겠다! 오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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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엄마가 할게! 그건 엄마가 할게요! 아이고 잘했어요! 다시 뿌이 해봐! 뿌이! 뿌이! 이렇게! 뿌이! 뿌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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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봐봐! 엄마 귀여워? 응! 아 귀여워! 응! 너무 귀여워? 응! 아 귀여워! 응! 이거 뭐야 도담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안경! 구치 안경! 어? 이게 뭐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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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걸렸잖아! 어떡해! 엄마 아퍼! 여보! 응! 괜찮아! 미안하니까 엄마 또 해줘! 어구! 호잉 호잉 할까? 응! 하아! 하아! 가자! 호담이 이리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 따라오세요! 응!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했어요? 왜? 누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응!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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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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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배트가 했다고? 응! 배트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 배트 아니지! 도담이가 했지? 헉! 헉! 배트가 했다고? 붙었죠! 붙었죠? 응! 너 이렇게 말 잘해? 봐봐! 도담이 엄마가 이렇게! 이리 와봐! 안경 말고 이리 와봐! 엄마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오잉! 오잉!! 해줘! 오잉? 어! 그렇게 해줘! 봐바.. 시작! 오잉! 오잉! 애이있! 응! 배트가 도담이 장막 한번 가뜨렸어요 어떡해! 어떡해cji! 진짜 어떡해. 어떡해. 도장이 속상해. 그치? 도장해. 그치. 속상해. 붙이고 싶어? 어떡해. 도장 맞죠? 응? 도장이 양말! 도장이 양말! 도장이 양말 신으세요. 도장이 어디 있어? 스마일? 스마일 여기 뒤에 있네. 할 수 있자. 이 쪽도? 응, 이 쪽도? 이 쪽도. 이 쪽도. 사실 해. 오. 오, 잘 하시네요. 스마일 어디 있어? 스마일 여기 있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어디 있어? 응?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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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해봐. 김치. 끼침. 기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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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똑같아. 여기 앉아. 앉았죠? 앉았죠? 음. 음. 얼마나 맛있어? 많이. 많이 맛있어? 응. 맛있어? 똥요정. 똥요정. 그래, 너. 엄마가 사가 줄게. 네. 고마워. 요즘에는 아주 말이 엄청 늘어서 몇 배는 더 귀여워요. 말이 늘면 조금 힘들 줄 알았더니 아직 힘들어지려면 좀 멀었나 봐요. 너무 귀여워. 아까 저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 보셨죠? 맨날 내가 귀엽다고 하니까 나한테 귀엽다고 그래. 귀여워 죽겠어 아주. 너 얘기하는 거 알아? 사람은 애기일 때 거의 가장 자존감이 높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걸 알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시기래요. 근데 모이면 진짜 애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 아니 애기 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잘 가. 짠. 이거는 도다미 간식 겸 식사하는 그릇이에요. 실리콘. 여기에다 사과를 갈아서 주겠어. 제가 어젠가 구젠가 딸기를 도다미 씻어서 줬거든요. 근데 유난히 딸기를 샤인머스켓 다듬을 때는 안 그랬는데 딸기를 일일이 다 씻어서 꼬다리도 칼로 다 잘라서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도다미를 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옛날에는 아 뭐 귀찮게 그렇게 해서 주냐고 그냥 빨리빨리 달라고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엄마 표정을 저는 아직 기억하거든요. 약간 민망한 표정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엄마들이 짓는 그 무한한 표정. 그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알겠더라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엄마하고 아빠를 귀찮게 하는 건 마저도 효도인 것 같아요. 도다미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이 사과를 갈아서 주는 것도 그냥 줘도 되지만 좀 더 재밌게 먹으라고 그리고 소화도 다 잘되라고 리얼로 엄마 마음이죠. 도다미 해줘요. 도다미 해줘요? 귀여워. 아 아 아냐아냐 아 옳지 사과? 나 사과 내가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맛있겠지? 해봐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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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으음 으음 자기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응 너가 왜 대답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초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응 응 먹어봐. 또 먹어. 으음 아구 잘 먹네. 우와 엄마가 더 해줘야겠다. 먹고 있어? 으어어어? 으응 snaps 아유 먹게 있어 뭐해 ять 쩌쩌 расскажу 그렇게 좋아? 또 냠냠하세요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흘렸어 응? 흘렸어 흘렸어? 괜찮아 원래 아기들은 흘리면서 먹어 우와 아기 소유 아기 소유 아기 소유 당연히 소다미 다 압니다 흘리면서 흘려 흘려 흘렸어? 흘렸어? 띠루리 괜찮아 남낭 꿀꺽해 꿀꺽 꿀꺽 캐세요 도담이? 매미 모드. 매미 모드. 우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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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꿀꺽 해. 응? 엄마가 봐. 꿀꺽. 이거 터지겠어. 조담이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앉아. 딱 앉아있어. 뭐야? 응? 뭐야? 딱 앉아있어? 응. 자, 머리 풀으시고. 우와! 도담이 준비됐어요? 네. 도담이가 머리를 어릴 때 안 밀었거든요, 애기 때. 그게 다 속살이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해서 안 밀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 길이가 산발적으로 자라나서 한번 다듬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상하게 되면 다미 언니한테 가자. 먼저 물을 이렇게 적시라고 그랬어. 기다라. 거기 앉아있어. 기다라. 거기 앉아있어. 이거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뭐야? 스카페이프 여기서 찢어지지 말라고 너무 웃겨 아 귀여워 귀여워 머리 어떻게 자를까요 손님 야 너 움직이면 짝짝이 된단 말이야 어떡해 괜찮아 이렇게 잘라야지 다른 짧은 머리카락에도 영향이 가서 머리카락 길이가 다 맞아지는 거야 아 뭐해 아 지지야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아주 아 귀여워 도담이 귀여워 도담이 귀엽다고? 알았어 도담이 귀여워 이만큼만 잘라도 될 것 같아 이만큼이면 대기집 도담이가 꽃술이니까 도담할 거야 우와 많이 잘랐죠 아 비포를 안 찍었네 그러고 보니까 머리가 다 마르면 여기에 보관할 거예요 어떡해 또 귀여워졌잖아 책임져라 짜증나 진짜 어떻게 귀여운 거야 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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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 한촌 다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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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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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이거 해줘 사랑해 해줘 사랑해 응 도담이 표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도담이는 이렇게 해요 약간 욕 같지만 도담이 표 사랑해 사랑해 도담이 사랑해 사랑해 응 나 도담이야 츄츄야 까붙지마 까붙지마 이렇게 하지 까붙지마 이걸 써 간다 간다 일어나 빨리 나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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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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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흑흑흑흑 erad 진짜 안 일어난다 이거지? 배 쬐라 이거지? 아 뭐해 여기서 엄마 아무것도 못한게 힘도 안주고 너네 재밌어? 진짜 아 왜이래? 후우 후우 졸려? 어우 졸려 도담이 엄마 코 자면 해줘 짜잔 짜잔 우리 코 짜잔 짜잔 우리 엄마 또 해줘 짜잔 짜잔 우리 엄마 오 촬영 우리 엄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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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우리 아가 도담이 아가야? 도담이 엄마이잖아 짜젠 짜과 우리 엄마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우리 아가로 해? 우리 엄마로 해 따로 따로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신났다 엄마가 성근을 해줘 엄마가 나니 주구다 아다와이 아기 우자 마마 지지 우자 가 도님 도담이가 잠드는 거야? 응 발 베고 스르르르 자 푸른 하늘 은하 푸른 하늘 가수 하얀 쪽 배에 개수 나무 한 나무 도끼 한 마리 그렇지 잘했어 마모 좋아 너무 좋아? 응 마모 좋아 마모 좋아 마모 좋아 와 진짜 도대주 좋아 많이 미역국에 주려고요 밥 우리 고기 먹을까? 도담이 최애 반찬 와 비상이다 밥이 없다니 밥이 없다니 밥이 없어 진짜 이건 내 예상에 전혀 없었던 밥도 없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곱창집도 오늘 안유는 밥을 올려줄게요 고기 미역국도 먹고 미역국의 퐁당 미역국 도담이 할 거야 도담이가 할 거야? 응 봐봐 미역국 응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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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다 먹고 내려야 돼요 아 옳지 자 미역도 먹고 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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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게으름뱅이라서 누워있을 거야. 누워있을 거야? 응.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진짜. 말을 어디까지 잘 할 거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아직, 아직, 아직. 저거 없어요. 머리카락이 저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확인. 아이스크림. 확인. 고마워. 진짜 낡아 빠진 곰곰이가 되었다. 남이 애기 때처럼 머리 이렇게 묶어보자. 햄버스. 그냥 나. 진짜 깜짝해. martyr 가셔. 엄마 장난감 가져올게. 뭐야? 도담만. 또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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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노래 부르는거야 엄마가 선물을 해 엄마 왜 우리 평생 친구하자 친구하자 엄지 어디있나 엄지 어디있나 여기있지 여기있지 엄지 안녕 이거 엄지 어디있나 자 두 손 들어줘 진짜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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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다마 아 아 생이 생이 또다니 뽀글뽀글 뭐할건지 골라야지 가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 아 아 아 도담이가 고르게 알았어 이거 하고 싶은거 골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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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른거 하자 다른거 골라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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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만 골라 오늘 왕 큰거 해 볼까 왕 큰거 해 보자 이렇게 큰거 작은거 큰거 해 보자 큰거 한자 보다 응 ㅋㅋㅋ 어때요?? 어때요?? 자 간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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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우와 이거 우리가 해봤던 도구 이목들 중에 제일 예쁘다. 누가 많았지? 예쁘다. 오. 오. 아. 색. 예쁘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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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와. 나 알까? 가자. 와. 예쁘다. 나가야 돼. 예쁘다. 가자. igma. 엄마 봐봐? 엄마. 엄마야 여기ision. 아냐 그만 은둔이한테 그만 thought it. 엄마한테 말라줘, 엄마 다리에 벌라 주세요. Infrastractractractractract 그러니까 오늘 재밌었어요? 호잠말씨가. 콧지치, 콧지치. 콧지치 있죠? 컨 säga Government clips 안가봐. 너무 귀여워 와우 우리 도장이 너무 귀여워 엄마 요정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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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귀여워 좋아 엄마 귀여워 엄마 귀여워 엄마 귀여워 엄마 귀여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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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빠아빠 아빠도 낳아 고장해 고생 많았어 오늘 하루도 바빠야 안녕 바빠야 안녕 내일 울려? 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어? 까먹을 뻔했네. 요즘 도단이 장기. 빨리 자. 다.